메시, 네이마르, 은바패로 구성된 공격은 더 강해졌지만 여전히 골은 없었다. 오히려 후반 20분 하마리 트라우레에게 실점에 끌려갔다. 이후 3명을 교체하며 총력전에 나섰지만 또다시 패배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당초 메시, 네이마르, 은바패 조합을 보며 환호하던 팬들도 저조한 경기력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패를 당한 PSG는 위기에 몰렸다. 그동안 압도적인 독주를 해 이미 리그왕 우승은 결정됐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으나 2위 양수와 승점 3점차 밖에 나지 않는다. 한 차례 패배 당시 PSG의 우승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월드컵 이후 흐트러진 경기력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부진이 이어진다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자 메시가 복귀하기 전 한 차례 패했던 PSG가 또다시 패하며 곧 선두를 내줄 수도 있다. PSG는 프랑스렌에 위치한 로아존 파크에서 열린 리그왕 19라운드에서 스타드렌의 0대1 패배를 당했다. PSG는 지난 리그 경기에서 앙제의 2대0 승리를 기록하며 만회에 성공했다. 이날 경기에서 메시와 네이마르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으며 은바패는 벤치였다. 전반 내내 골이 터지지 않았고 결국 갈티의 감독은 후반 11분 은바패를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다. 스타드렌의 0라운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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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드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